450억이 있습니다 450억 선수 하나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지금 팀이 레스터긴 한데 굳이 레스터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써볼까? 요즘 이적시장을 살짝 뒤흔들고 있는 디발라 아니면 디발라랑 시크, 디발라, 누니에스 디발스는 쓰면 안 되겠다 시발스를 쓰기는 좀 해보고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제 이적시장, 요즘 이적시장 때 하타디아 시크, 왼발 얘가 유로에서 진짜 핫했죠 얘가 유로에서 맞아 하프라인 중고리꼴 넣었고 그 후에도 꾸준히 잘해가지고 지금 살짝 핫하지 않나? 패트릭시크 이적 쳐보자 아니 왜 없지? 잠깐만 이적서를 봤는데? 이적시장 합매물이 아니었어? 어떻게든 내가 하나 찾고 만다 자, 일일전 기사입니다 토트넘! 토트넘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니에스 얘 뭐 아까 맨유에서 노린다고? 오른발인데 이제 우루과이라 월드컵에서 우리랑 들 것 같습니다 스와레즈 말고 누니에스가 있다니 또 맨유랑 링크 뜬다는 것 같은데 내가 유망한 공격수 러리 사커면 맨유 공격수와 호날두 가기 전엔 안 간다고 호날두가 무조건 주전이기 때문에 가기 싫대? 그러면 이제 딴 데 가기 아스날이랑 많이 나와요 아스날... 그래? 뛰겠죠 자, 디발라? 얘 아주 핫합니다 유벤투스에서 몇 년을 살다가 와, 나 이제 딴 데 가봐야지 하고 PL 가고 싶어요 했는데 지금 PL 상위 6팀에서 지금 눈곱도 안 주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FA면은 여러분 이정료를 안 챙겨줘도 되기 때문에 연봉이 더 뛰거든요 이정료에 쓰는 돈을 연봉에 쓰는 느낌이 있어서 안 그래도 연봉 높을 텐데 더 높이 요구하면은 안 산다 그래서 얘도 눈을 좀 낮춰야 된다 우리 아르헨티나 이승우 가자 디발라 아르헨티나 이승우 아르헨티나 이승우 슛 골 아르헨티나 이승우 이승우다운 춤 아, 근데 발음이 어려워 눈 예스 이 새끼 눈 예스 얘 감춰 있었나? 못 봤네 뭔가 튼튼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 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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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피크한 슛! 가자. 쉬크! 쉬크! 쉬크 슛 좋겠지? 유로에서 중거리 날렸잖아, 맞지? 슛! 와! 꽂히네? 탁하고 꽂히네? 아니, 나 왜 이렇게 잘함? 쉬크 튼튼하다. 얘가 원래 울림통이 커가지고 축구 울림통 중요해. 축구 울림통 왜 중요한지 알아? 골 넣었는데 울림을, 우리에게 울림을 주거든. 자, 디발라 침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아, 아스모! 아스모 슛! 오! 오! 와, 미쳤네. 어? 반칙. 잠깐만, 누구 쓰지? 누군니에스 안 넣어봤으니까 누군니에스 쓰자. 오른쪽? 알았어. 오른쪽에서 쏘아주지. 오른쪽! 야! 야! 눈에 띄네 모드! 링가드 가령 내려가고 있어? 아, 그래? 근데 링가드 안 좋아. 아니, 그 좋은데 너무너무너무 잘 뺏겨. 그럼 좋은 게 아니야? 아, 근데 몸싸움 빼고 다 좋아. 그거를 다 퍼퍼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약해. 봐봐, 좋아. 몸싸움 빼고 봐봐. 사람만 안 붙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누가 안 좋대, 자꾸! 어? 오! 우와! 애들이 3명 다 기본적으로 침투가 되네. 본인 망설임. 됐다. 뭐냐? 뭐냐? 왜? 왜? 뭐야, 방금? 아,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쉽네. 뒤발라 슛! 골! 하하하하! 골! 골! 착하네. 하하하, 아니에요. 아니야. 힘내. 어. 파우칭 요. 제트 디. 그렇지, 제트 디. 그렇지, 알고 있었어. 옳지 시크 침투 침투 몸빵까지 개좋다 시크 미쳤다 이거를 버텨서 가네 스마이클 든든한데 누니에스 잡팀으로 가야되나 이제 잡팀으로 가야겠다 괜히 실축에서 좋은 애들이 아니구만 누니에스 꺾고 니어로 나이스 우리 월드컵 좋댔다 내가 어제 불닭 먹고 자서 너무 공감이 갔나봐 누니에스 해트 투데이 침투 미쳤다 원래 누니에스 이렇게 생겼어? 누니에스 나무니같이 생겼어? 아 진짜? 호박고구마같이 생겼다고? 이따 봐야겠다 얼굴 누니에스 나무니를 닮았다 나무니 어디가 나무니를 닮아? 이거 잘생겼는데요? 강동원 닮았어? 임창정 닮았어? 아 이건네 아 소주 한 잔을 노리는 혀 누구? 그러니까 연예인 닮았는데 누군지 어 이건 강동원 닮았다 이거 강동원 닮았다 야 남자 윈터 누구야? 근데 디발라는 왼발과 맞차기 나이스 디발라가 난 피파에서 제일 잘 감기는 한 핫5는 드는 것 같은데 많이 당해봤지 디발라에 꼭 뉴벤투스에 저거 감찰하려고 디발라 쓰더라고 보세요 와 방금 뭐지? 빨려 들어가는 거? 플레이 스타일로 보면 뭔가 와우 디발라야 지금 시크 우와 파헤리츠 빠지고 지혜시 들어왔습니다 과연 지혜시도 저런 디발라 같은 왼발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왼발 슛 골 다양한 왼발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시크 왼발 슛 어? 아 미친댁 꼴대를 구욱 하고 닦아 나가는 거 봐 아이 지랄 어 안 끝났다 기발라 제트디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빰 빗발은 오른발로 자네 본래